이번에는 초대가수 한 분 모시겠습니다. 뛰어난 가창력과 뛰어난 미모와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뛰어난 가창력과 뛰어난 무대매너 알았다운 명품가수 서향씨를 모시겠어요. 어서오세요. 서향 서향씨는 안 나고 말할게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해 해보는 사람만이 계속 있다는 것 당신을 만나도 한 가지나 아무 아름다운 것만 같아 무슨 말 알아요? 너무 잡았으니 당신이 안 잡았지 여행만이 그냥 떨어지가 못한 바로 바로 나니까 내 방금 가! 너 그 앞에 우리 친구들 당신을 만나고 알아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걸 행복을 사랑만이 계속 있다는 걸 행복을 사랑만이 계속 있다는 걸 놀라진 날 하루하루가 꿈꿍만 같아 무슨 말 알아요? 사랑했으니 당신이 안 잡았지 어떤 많아 나를 탓ở여 곧 생각하자 한국의 아래 개그로 연게 이낙anyak 로 occasions 하루하루라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앵컬 봤죠? 네 콩 많이 사셨나요? 네 반갑습니다. 사랑합니다. 네 저는 파주를 널리 홍보하고 다니는 파주시 홍보대사 가수 서향입니다. 앵컬이요?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파주가 좋아를 부르지 않으면 저는 큰일나요. 그리고 간첩이라고 그래요. 네 그래서 파주가 좋아 한 곡 더 불러드리고 자리를 불러 가겠습니다. 파주가 좋아 음악 주세요. 네 사랑합니다. 이 사랑은 힘든 간식 꾸미지고 고기는 애 여만씩 겨눈사니 더 갈부 참결 네 고기는 애 긴 껍시고 자유도의 사랑을 끌고 인도 있고 사람도 있는 아름다운 네 모양 파주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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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정찬날 좌우 서원 평화 놀이 중재 한마당 자랑거리 빠글거리 흥미로운 한반도시 시대 한 번에 계기만이 넘쳐나고 절색 소리 새벽 중소 아름다운 비보양과수 아줌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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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미로운 비보으고 자윤고의 하단 흥미로운 사랑도 흥미로운 사랑도 흥미로운 아줌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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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초대가수 서영씨였구요